어서 만납니다. 나의 비타민의 가수 김미정! 여러분, 흥믄티콘 해주세요! 항성 박수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박수 해주세요. 컨셉! 당신만의 비타민아 생명만의 기쁨이 좋아 사랑은 내 사랑에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부탁이 내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나 행복해 이 사랑은 영원하길래 내 사랑에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에너지 내 사랑에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나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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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에 다가왔습니다 내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나 행복해 이 사랑은 영원하길 고맙습니다. 언젠가 한 사람 맞추리 당신은 나의 비타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김미정 인사드립니다